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하의 사자가 아비에 쓸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자가더니 요하의 사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요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요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주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요하께서 우리를 애국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요하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대한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요하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한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하여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사도와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랍고 크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한 사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이루십니다 11절이죠 요하의 사자가 아비에 쓸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고통받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텐데 그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이 기도원이죠 그가 미대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미를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마지막 남은 양식을 빼앗기고 목숨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글을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부르십니다 12절입니다 요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요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메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기도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요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은 그가 큰 용사라는 말씀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된다면 너는 큰 용사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는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13절과 14절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요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요하께서 우리를 애국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요하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대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요하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대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의 마음에는 의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참남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의분이죠 그런데 기도원이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라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신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내 마음이 나를 향하고 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세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한 의분이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하고 없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감으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며 하나님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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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와 함께 하시고